왔던 지 두 달밖에 안 되긴 했는데 결혼을 하자고 빚이 2억 5천 정도 있다고 그러면 지금 니네는 어차피 지금 결혼도 못 해 그런데 코로나에서 코로나야? 이름이? 이 시국에 이게 벌써 7, 8년 전에 지은 이름인데 근데 이름 바꿔야겠어 태풍 사라가 왔다고 해서 사라가 이름을 바꾸냐 그거랑은 좀 다른 거 같아 좋은 의미잖아요 그거 버려야 돼 저희가 그럼 코로나가 뭐니? 우리 코종, 코리안 준비 지금 챔피언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챔피언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지 중에 왼쪽 무릎만 왼쪽만 멀쩡하고 이게 다 수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싸울 수 있는 시간이 근데 박재범 따귀를 왜 때리는 거야? 이제 내가 일단